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아빠, 혜원, 디디미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 예!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디딤돌 친구들, 안녕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니 디디마, 디디마, 디디마 나봐라 아빠, 그게 뭐예요? 이거? 이건 말이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야 미끄럼틀이라고 하지, 쭉 미끄럼틀? 그건 어떻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거야, 자, 자 아싸, 라벼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안 위험해, 원래 이렇게 노는 거야 아, 그만! 조심하세요 아빠, 제발 좀 위험하게 놀지 말아요 아, 그게 아니고 디디미한테 미끄럼틀도 알려주고 그러려고 그랬지 위험하게 엉터리를 알려주려고? 엉? 엉터리였어? 어쩐지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 저기 아이쿠가 레미한테 놀이터 안전스틱을 배워서 배운다는데 아빠도 같이 좀 배워요 떼 미끄럼틀을 탈 때는 미끄럼판을 거꾸로 올라가거나 엎드리거나 서서 타서는 안 돼 아이쿠 움직이는 그네 근처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그네를 탈 땐 양손을 놓거나 뛰어내려는 안 돼 아이쿠! 시소를 탈 땐 내리기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해 거기서 와이쿠 시소에 갑자기 세게 올라타 맞은편에 타고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안 돼 모래놀이를 할 때는 모래를 사람을 향해 뿌리면 안 돼 모래가 눈에 들어갈 경우 비비지 말고 어른에게 알려야 해 잘 알겠지 알았어. 저 놀이터라는 곳은 정말 지구인의 문화공간 중에서도 최고인 것 같아 지구인 내일도 안내해 주는 거지 내일은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안 돼 뭐라고 감히 왕자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다니 저 놀이기구들의 공통점이 뭘까 뭔지 알겠어 아이쿠 그야 물론 신나고 재미있게 만들어졌지 으이그 잘 보란 말이야 놀이기구는 대부분 새로 만들어졌어 새로 만들어진 것들은 한여름엔 아주 뜨겁게 달궈지기도 해 어린이의 피부는 약하기도 해 뜨겁게 달궈진 미끄럼틀이나 철봉에 닿으면 화상을 입기 쉬워 그럼 이렇게 모자 하면 되지 무척 더워 보이는데요 왕자님 이렇게 모자와 끈이 달린 옷이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는 더 위험해 미끄럼틀 난간이나 철봉에 걸려 목을 조일 수도 있다고 놀이터엔 주머니와 모자가 없는 간편한 복장으로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가는 것이 좋겠지? 땡! 우와 아빠가 알려준 거랑 완전 반대야 미안해 놀이터란 곳은 진짜 재밌는 곳이네요 하지만 여러 친구들이 같이 노니까 안전을 지켜서 잘 놀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놀이터 안전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야 약속 자 딩동댕 유치원의 근데번데가 오늘 우리가 배운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노래로 불러준대 놀이터에선 차례차례 순서 지키기 그네 앞으로 지나가면 안 돼 안 돼 순서대로 미끄럼틀 데려오기 거꾸로 올라가지 않기 고고! 놀이터 약속 지키면서 신나게 놀기 그리고 미끄럼틀을 탈 때는 주위를 잘 살펴보고 내려오고 그네를 탈 때는 순서를 잘 기다려서 타기 이것도 꼭 지켜야 해 응 자 아빠 우리 놀이터 안전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놀아요 디딤비도 같이 가자 네 좋아요 디딤돌 친구들 사실 이 아빠가 아까는 웃기려고 그런 거고요 진짜요? 아우 그럼 놀이터에서는 조심해도 다칠 수 있으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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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놀아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과 가족들과 꼭 함께 가서 놀기로 약속해요 약속! 약속! 아우 디디디디디디딤 디디디디디딤 디디디디디디디딤 디디디디디디디디 우리가 만드는 즐거운 하루 우리가 만드는 멋진 시간들 놀이터에서도 안전하게 모두와 함께 안전하게 우린 즐거워 숙소 남fik 모타 감사합니다.